요즘 스무살 패션 근황 저는 스무살 서울대학교 휴학 중인 강민호라고 합니다 스무살! 어.. 사이버펑크신가? 어... 밸런시아가? 아닙니다! 행복이 스무살이 아침 뭐예요? 밸런시아와 리고에서 섞이는 게임을 너무 좋아 어.. 어디가 밸런시아야? 오늘 아침에 머리하고 오고 태어머니에서 산 2,400원짜리 선글라스랑 제가 만든 목걸이랑 이제 만든 자켓이랑 바지 맞는거랑 뉴락 신발까지 딱 신봤어요 거의 뭐 자격자격으로 모세기 만드는 게 맞네요 패션디자인 건데 그냥 약간.. 오버워치의 그 뭐지? 로드워그요? 어 로드워그 신스킨 같은데? 이제는 팬이라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ㅋㅋㅋㅋㅋ 어.. 서울대래 근데 개멋있다 역시 역시 메신저가 중요해 서울대나 나오면 저런 패션을 하는 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어 뭔가 세련돼 보이는데? 서울대라고 하니까 서울대 어디야? 서울대.. 서울대야? 서울대 어디야? abrir inviting 아... 그래? 확인 서울대인줄 알았어 뭐야 이게? GPS? 늑대 6마리한테 GPS를 달아놨더니 와 자기구역이 확실하네 쩐다 와 서로 침범을 하지 않는거야? 와 근데 하얀놈이 조금 여기저기 침범 많이 하네 흰색 표시를 잘 보면은 다른 늑대 영역 깊숙이 들어가는데 어린 늑대라고 웬만하면 봐준다고 아 1마가 어린 놈이래 하얀색 GPS가 늑대 어린 늑대라서 다른 데 들어가고 한 번씩 실수하고 하는데 그냥 봐준대 어 멋있다 르노 자동차 얼마전에 그 SUV 신차 출시하고 그러는데 거기 여자 직원이 유튜브 찍다가 뭐 자꾸 그 손가락 해가지고 놀란 데 섰죠? 기억하시죠? 아 이거 뭐 손가락 센서로 이렇게 그 주차 끝난 줄 알았던 노래 아 원안주차 오토파킹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어우 좋다 그리고 어 페달가... 파킹 시험모습 남자분이야 손 보면은 아 웃기다 근데 성형 잘 된 여자 음 언럭키 김고은이다 화장하시면 그래도 좀 꽤나 치실 것 같은데 음... 음... 와 이수지에서 배수지가 됐네 그니까 개쩐다 오 고양이를 너무 저렇게 세게 하면은 핥힘 방안... 잘 자네 어이구... 그니까 완전 개냥이네 와... 동물이랑 저렇게 안고 자고 하면 진짜 교감이 되겠다 외롭지 않겠다 음... 너무 너무 순하다 자 간만에 올라온 블라인드 글 급하게 결혼해서 지금 남편 만난 거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나는 흐린 눈으로 한 결혼이 후회된다 왜 후회하는 거야 결혼을 결혼한 지 10년 되고 애는 하나 있어 길고 짧은 연애 10명하고 지금 배우자랑 소개팅으로 만나서 결혼했어 당신 아는 30살 전에 결혼해야겠다는 심적 압박감이 있었어 학벌 직업 좋고 잘해주고 외모 괜찮고 성격 무난해서 결혼을 결정했지 친구들은 내가 아깝다 그러더라 결혼 시 집안 지원 3억 그렇게 차이가 났지만 집안 분위기랑 위생관념 차이도 컸어 살면서 다툼이 늘어나니 그동안 눈감았던 단점이 크게 느껴지고 지금은 정이 없어 외모가 괜찮았지만 내 취향은 아니었고 연애만 생각했다면 안 만났을 거야 재테크가 잘 돼서 돈도 좀 벌었는데 상대는 재테크에 관심 없어 솔직히 성생활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해 배우자는 나를 아직도 좋아하는 게 티가 나 오 10년 차인데 복 받으신 거 아니야? 모임에도 항상 나를 데려가고 싶어해 모임에 가면 내 외모는 칭찬받고 배우자는 자기관리가 안 돼서 살도 많이 쪘는데 나는 결혼 전이랑 몸무게 차이도 거의 없거든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쟁취했더라 외모면 외모 성격이면 성격, 능력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자기 눈높이에 안 낮추고 타협하지 않고 결혼한 그 친구 너무 부러워 나도 연애할 때 심장 뛰기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종교 차이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결혼하기 위해 만난 배우자지만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그때 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내 마음도 전과 달라서 후회도 되고 괴로워 이 사람은 약간 완전 그냥 그 뭐라 해야지 기어 뭐라 그러냐 수레바퀴? 뭐라 그러냐 아니 아니 저 톱니바퀴가 이렇게 딱 맞물려서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렇게 완벽하게 악위가 딱 맞는 사람을 원하는 거네 미친 거 아냐 10년동안 살고 애기까지 있는데 친구들이 너보다 나으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난 거 아냐 어우 묵직하다 배우자가 널 배려하는 점을 다시 곱씹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 너가 가진 상황이 엄청 소중한 거야 배우자 너무 불쌍하다 이딴 걸 만나서 평생 살아야 된다니 음 음 결혼은 미친 짓 같애 진짜로 뭐에 홀려서 정신이 쏙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선택이 맞나? 하면서 계속 조상신께서 되새기 그 깨달음을 계속 주는데 이게 맞나? 어 나 이거 하는 게 맞나? 어어어? 결혼하네 하네? 어어? 어어? 네 어어? 아 그땐 늦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결혼들 하지 마세요 저는 비혼을 추천드립니다 전 결혼이 하고 싶다 구결을 하세요 구결을 하십시오 올바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다 그런 척하는 걸 꺼예요 오류를 범하지 마세요 마치 오늘 주겔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비혼을 추천합니다 평생 연애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진짜로 부산 촌놈들의 인생 4컷 환불소동 인생 4컷인데 뭔 축구공이야? 뭐야 서면 플랜비 고장났는데 환불 좀 해주이소 무슨 일인데 얘 플랜비 스튜디오 본사입니다 불편사항 접수로 문자드려요 이용해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건 고객님들이 결제를 하시고 룸부스로 들어가지 않고 CCTV를 보고 촬영하셨네요 죄송하지만 CCTV 영상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추억으로 관적하고 싶습니다이 네네 월요일날 보여드릴게요 귀엽다 애들 귀엽네 너무 웃긴다 이거 뭐지? 골값 떠는 게 일상인 사람 약간 이거 쇼츠 이거 약간 그런 포지션이네 옛날에 오킹이 하던 포지션 여자애들한테 공감 얻어가지고 약간 주둥이 포지션 맞잖아 가끔가다 남자들이 여소시켜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개발도 안 하면서 자기 맨날 자기 주변 애들한테 여소해줘 그러지 좀 마라 네한테 내 여사친 소개시켜주면 내 여사친과의 관계는 희안부야 이런 쇼츠 그 포지션 그 포지션 참 쉽지 않은데 예쁜 여사친 사귀는 방법 미치겠다 정말 바람이 잘못인가 포스트 워킹을 미필 포스트 워킹을 노리는 미필 여사친 하아 으아 으 Dyll 이런말하면 참 그런데 잘 안되면 이 포지션이 잘 안되면 딱 이대로 부천아 하아아 으윅 부천에 딱 가면될 될 것 같애 그러니까 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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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드릴 거예요 링크 좋아. 나도 너 보고 싶은데? 어... 여러분! 와쿠가 평범한 남자들은 어떻게 예쁜 여자를 사귈 수 있을까요? 제가 여자 관련된 썰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친구들이 이엠으로 이런 걸 자꾸 물어 제가 딴 건 다 믿겠는데 민두야 니 여자 관련된 스토리 못 믿겠다 니 왁구에 니가 여자를 여자? 니가 여자를? 거기 바로 치고 귀결이 뭐냐 나도 말려 봐라 이 말이야 그럼 나는 뭘 선택했냐? 다른 키워드 선택한 게 다 봐라 아무튼 내가 이걸 딱 깨닫고 이제 참아 또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ㅡ ㅋ ㅋ ㅋ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우 재밌다 음 ㅋ 오킹 주둥이 약간 요런 포지션 그래요 아 눈물이 났네 바버샵 다니면 호구된... 바버샵 가면 호구인 이유 바버샵 다니다가 동네 이발소를 갔던 썰을 푼다 동네 3분거리 이발소 가서 사진같은거 안보여주고 클래식하게 올림머리로 해달라고 해서 가르마 탈거라고 대충 설명만 하고 자른 결과물 아 이몰이가? 나도 이때까지 이발소라고 되있는거 있잖아 나도 이때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바버샵에 4만원씩 때려가면서 자르다가 이발소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센스좀 보려고 일부러 사진 안보여주고 말만 대충하고 잘랐는데 34년 짬밥 무시 못하더라 이발소가 바버샵이나 마찬가지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발소 아재들은 포마드니 사이드 파트 컷이니 슬릭백이니 스크롯 컷이니 이런거 일도 모른다 사이드 파트는 38선 컷 슬릭백은 올백머리 이런식으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면 조금 헷갈려 하신다 페이드 얘기도 해봤는데 그렇게 말하시면 모르시고 투블럭에 명함 넣어달라고 하면 알아들으신다 말로만 대충해서 저정도 퀄리티 나오는거 보고 다음 방문 때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쪽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어 대부분 이발소 아재들은 경청하면서 그대로 해주신다 어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니까 바버샵이라고 깝치는 새끼들한테 보지도 못했던 페이드 처리랑 미친듯한 섬세한 가이지 절도있는 바리깡 실력의 감탄함 어느정도인데 커트발로 조지는게 바버샵에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력은 3년 채울까 말까 팔에 문신하고 발모재 턱주가리에 쳐발라서 수염 기르고 가오잡는 새끼들 어 아 뭔가 뭔가 알거같애 뭔가 뭔 느낌인지 알거같애 어 경력도 얼마 안됐는데 팔에 문신하고 발모재 턱주가리에 쳐발라서 수염 기르고 가오잡는 새끼들 이발소 아재들이랑은 급이 다르다 이발소 아재들 중에 경력 30년 안넘는 분들 드물다 한평생을 바리깡과 가위로 살아오신 분들이다 실력은 장인급이지만 트렌드에 뒤처져 있을 뿐이지 너네가 설계도만 들고가서 보여주면 지금까지 왜 몇만원씩 주고 뻘찍거리하고 다닌건지 후회가 막심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바버샵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진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커트 가격 4만원 쉐이빙은 무려 별도 유튜브에서 봤던 바버샵 굳이 말하면 어영부영 해주는데 말 안하면 절대 안해주는 그나마도 해준거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만 해준다 난 수염 기르는 입장으로서 이렇게 할거면 왜 바버샵이라고 달고 있는건지 모르겠다 양주를 외국마냥 퍼주길래 이쁜형을 시가를 물려주길래 아 외국 바버샵은 시가도 물려주고 와 그냥 남성성을 엄청 부여해주는구나 거기서는 어 양주 한잔 싹 주고 샷잔에다가 이야 진짜 멋있다 멋있는 공간이네 면도랑 커트까지 15,000원 해주신다 34년 짬밥에서 나오는 커트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염까지 풀케어로 관리해주신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김이 펄펄나는 스팀타올로 면상을 덮어주신 뒤에 찜질한 뒤에 면상 전체를 면도 받고 나면 인상이 달라지고 존나 개운하다 코털 정리 귀털 정리 면도 후에 크림 바르고 안면 마사지까지 받은 뒤에 세면대로 직행 머리를 두번 감겨주는데 바버샵에서는 기지배가 감겨주듯이 설렁설렁 해주는 반면에 34년 짬밥에서 뿜어져 나오는 리드미컬한 두피 지압 마사지에 살면서 처음으로 두루가짐을 느껴버린다 어 그 후에 드라이를 해주시는데 워낙 커트를 예술로 해준더라 포마드 안 발라도 이미 윤곽이 잡혀있더라 이발소엔 포마드나 왁스 같은게 아니고 젤 발라주는데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팅 끝임 어 너무 감동해서 팁으로 5,000원 더 드려서 2만원 드리니까 마음은 감사한데 손님분이 부담 느껴서 안오실까봐 한사코 사용하심 어 몰래 2,000원 더 낑겨서 17,000원 드리고 팁으로 2장 더 드렸어요 하고 호다닥 도망가는데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인사해주심 4만원씩 내면서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만족감을 나는 이발소에서 느낄 줄 몰랐다 다들 설계도를 들고 당당하게 도전해봐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보샵들 어 삼거리 발관 어 뭔가 이 폰트와 이 저 이 간판 디자인 어 머리 깎아드립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라는거지 어 바보샵에서 하는 머리 똑같이 해달라면 다 해주신다 그래 재밌네 개 고양이를 키우면 세금을 내라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 내년에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에? 납세자의 반발 우려가 있다 왜? 왜 내야돼? 근데? 아 유기견들 유기묘들이 많아져서 어 그게 세금 이 뭐 그렇게 크게 뭐 나가나? 책임비라고 생각을 해야된다 똥도 싼다고 똥도 싼다고 똥도 싼다고 쓰읍 쓰읍 근데 이런 말 해도 되나? 했으면 좋겠어 응 강아지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어 어 한 마리당 1년에 30만원 어 두 마리 50만원 세 마리 100만원 어 어 고양이 고양이 똑같이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어 이유가 뭐냐고 합리적이지 않아 그 이유는 내가 안 키우니까 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보다 이 애견인 애묘인들의 어 반려묘 반려견 이 입장들 이 천만 시대를 애완동물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어 내가 안 키우니까 딱 그 논리잖아 이게 어 나 바이크 안 타니까 어 앞번호판 달는 거 적극 찬성 어 후면 카메라 생기는 거 적극 찬성 나 담배 안 피니까 흡연세 뭐 담배값 만원 올리는 거 적극 찬성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런 이유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 그런데 치킨값 올리는 건 어때 그건 좀 선 넘지 그런거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는걸로 5시다 미스테리 못한다 5시야 미스테리 못해 내가 봤을 때